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3월 25일 목요일에 실시한 고3 지구과학원 3월 학평에 관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총평을 듣고 있는 우리 훅만이들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했구나 그 출제 방향과 분석을 총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총평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꼭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 자 우선은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왔던 풍마이도 있을 것이고 뭐 안 좋았던 풍마이도 있을 거야 당연히 얘들아 겨울방학 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한 풍마이들은 3월 모의고사는 되게 쉽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풍마이들이 아직까지 기본 개념이 완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난이도가 높았다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얘들아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3월 학평에 대한 총평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원별로 출제된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3개의 대단원 6개의 중단원으로 나눠본다면 우리가 7, 7, 6 이렇게 총 20문제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자 1단원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한 문제였고 2단원과 3단원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두 문제씩 있었습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이 지구과학원은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쉽다라는 건 얘들아 개인적으로 다 달라 이해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과학원에서는 얘들아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조금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월 학평에 관한 이 오답률 오답률을 분석해 보고 그리고 3월 학평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난이도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난이도를 보면 아까 장풍이가 얘기했지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막 진짜 겨울방학 때 장난이 한 거야 그럼 좀 쉬웠어요 사실 그런데 어렵다라고 느꼈던 풍마이들도 있었을 거야 그 어렵다라고 느꼈던 풍마이들은 기본 개념 한 번 더 자지고 그다음에 지구력으로 문제풀이까지 해보면요 이 3월 학평은 되게 쉽다라고 느꼈을 거야 그래서 이 3월 학평의 난이도는 약 중하 정도 중하! 팽화도 아니야 중하! 중하!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어렵다라고 느꼈던 풍마이들은 조금은 반성을 해줘야 돼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고 자 우리가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그러한 단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각 안 나왔어요 퇴적구조, 대기대순환, 그리고 지구 온나나나 우주론, 허블법칙, 생명가능지대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출제가 되지 않아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장풀이가 그래서 오답률을 1위부터 5위까지 오답률이 왜 높았을까? 우리 풍마이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 뭐를 잘못 알았을까?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거지요 기본 개념이 부족한 거야 그래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구과학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온대저기압 파동이 만들어진다, 한대전선대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헷갈렸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진시대 이건 얘들아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고생대, 준생대, 신생대에 관한 각각의 생명, 생물체들의 특징들을 꼭 암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도 굉장히 좀 쉬웠던 문제였는데 아직까지는 3단원, 우주단원이 조금은 그래 완벽하지 않은 거야 부정확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틀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겁니다 자료해석 우리가 지구과학원은 얘들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그 자료해석 능력은 얘들아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료해석 능력과 그리고 사고력, 응용력을 조금 부족하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당연히 다 이뤄낼 거고요 예를 들면 15번 지구공전계도 20률의 변화 이건 얘들아 자 20률이 작아지면 원계도에 가까워지고 20률이 커지면 타원계도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부분의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더 응용하면 즉 다시 말하면 얘들아 머리를 안 쓴 거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이것이 아직 부족하다 또는 외계 행성 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계 행성 탐사도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응용하면 마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연습이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학평이니까 우리가 얘들아 조바심을 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3월 학평이니까 그래 앞으로 이 수능 그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반성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다짐할 것입니다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 내가 기본 개념이 부족한지 암기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지 너희들 기본 개념은 정말 용어뿐만 아니라 술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 개념이 완벽해야 돼 이해 돼? 자 장풍이의 기본 개념 핵심 기본 개념 강의는 지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존력은 얘들아 기본 개념은 수능 근황 수능 전말까지 예비 소지비를 갔다 와서도 지존력을 봐야 되는 거야 기본 개념은 얘들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기본 개념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기본 개념은 안 봐?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제는 뭐 지속력으로 빨리빨리 핵심 내용과 지업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EBS 연계 교재를 막 풀어봐요 그럼 앞에 있는 기본 개념은 안 봐?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기본 개념은 수능 전날까지 그리고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암기되고 이해됐다는 것은 우리 풍마이들이 술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질구조에 대해서 얘기해봐 습곡에 대해서 얘기해봐 부정합에 대해서 얘기해봐 했을 때 용어와 이해된 것을 술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등급이 낮다라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높다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 학평과 모의고사는 무조건 내 자신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 인정을 해야 빨리빨리 고치지 되니?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사줘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문제풀이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검증되고 좋은 문제가 바로 뭐야? 기출문제죠 지존적으로 기본 개념을 잘 다졌다면 이제는 지구력으로 문제풀의 훈련을 시작해야 되며 수능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 풍마이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학평 그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빨리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 풍마이들 조금만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3월 학평 때의 점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총평을 들었습니다 아 3월 학평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야 되겠죠 자 3월 학평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아 내가 암기가 부족하구나 내가 자료이석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우러 갑시다 3월 학평 모의고사 문제풀이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풍마이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3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자 지금 이 기중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두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주면서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마이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힘듭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풍마니 파이팅 시험 보다 미친 ele è